황배가 다 빠져서 혹시 어디 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연경언니 보고 싶다고 아 황필이 왜요? 너무 부끄러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말은 안 보고만 찍으면 안 돼요? 아 아 나 안 돼 아 어디 나 안 돼 아니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안 돼 아 이 다 아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